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TV의 공평호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그냥 돈이 생기면 공돈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쓰고 보자 이런 분위기가 아주 평배해 있습니다 시골에서 낳아서 자라서 항상 이렇게 저축하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은 도무지 이 사회가 지금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비는 언제든지 내릴 수 있는데 우비와 우산을 준비하는 사람은 너무나 드물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초과 세금 수입이 20조에서 30조원에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세금 수입이 늘자 더불어민주당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전국민 위로금을 지불하겠다 이런 조치를 취할 것으로 봅니다 국가재정법에서는 초과 세수가 발생하게 되면 국가채무상환에 먼저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당은 이런 원칙을 지킬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만 하더라도 2020년 말 국가채무 규모는 약 805조 2천억 정도로 예상됐습니다 가장 좁은 의미의 그런 국가채무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4차례 그리고 올해 1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면서 2021년 말 국가채무는 965조 9천억으로 천조원을 바로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일단 끌어다가 써버리고 말자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미래에 사용되어야 될 귀한 재원을 끌어다가 사용하는데 거의 혈안이 되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국가예산만 하더라도 2017년도에 400조 7천억 정도에 머물렀습니다만 2021년도에는 558조, 2022년도에는 593조 2천억까지 거의 슈퍼예산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항상 아버지 세대는 자식 세대의 앞날을 걱정하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보통 정상적인 아버지 세대가 취할 바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주 아버지 세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냥 아이들 세대와 손자 세대의 재원을 끌어다가 탕진하는 일이 너무나 심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주 드물게 한국의 미래를 진단하고 전망하고 경고하는 의미 있는 세미나가 6월 3일 날 한국연금학회와 인구학회 주체로 열렸습니다 세미나 제목은 인구 오너스 시대의 노후소득 보장과 연금산업 발전 방향이라는 그런 제목을 끌었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연금 문제에 정통한 이창수 숭실대 교수는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폰지게임 일종의 다단계 금융사기에 가깝습니다 강력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은 국민연금 문제를 조금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충분히 아는 일입니다 폰지사기, 폰지사기, 다단계 금융사기와 같다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먼저 먹는 놈이 임자라는 겁니다 지금 세대는 다 누릴 수가 있죠 그러나 아이들 세대,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세대와 같이 신생아 수가 100만 명 세대하고 지금처럼 25만, 24만 세대가 어떻게 그것을 지탱할 수 있겠느냐 연금제도를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들었을 겁니다 그것을 바로 이창수 숭실대 교수는 현재 국민연금은 폰지게임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런 설명을 다합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연금계획을 방치할 경우에 몇십 년 내에 그리스와 같은 국가부도의 위기를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든 당장 정부의 연금재정추계부터 현실화라고 촉구합니다 정부는 2018년도에 4차 연금추계에서 2015년도 출생통계를 출산율을 1.24명으로 바탕으로 국민연금이 2057년 정도에 소진될 것이다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국의 출산율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파른 속도로 내려앉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그렇지 않아도 낮았던 출산율이 지난해 2020년에는 합계 출산율이 0.84명까지 급락해서 연금 고갈 시기가 훨씬 더 당겨질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날 인구구조변화와 공적연금재정을 주제로 발표한 신화연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위원은 2019년도 인구통계는 출산율의 0.92명을 반영해서 계산한 추기에 따르면 정부가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2090년 무렵에는 보험료율을 36.7%까지 올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것은 2018년 정부 공식개정축에서 발표한 28.8%보다도 8%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치에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저출산이라는 것이 연금제도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 전망에서도 이미 감당하기 어려웠던 보험료율 일상폭이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출세에 맞물려 가지고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창수 숭실대 교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국은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 진입까지 27년이 끌릴 것으로 보이고 그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국가입니다 2060년에는 정부 예산의 약 24%를 연금 적자를 메우는 것에 투입해야 될 것입니다 독일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연금계획에 나선 반면에 우리나라는 연금과 관련된 컨트롤타워조차도 부재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처방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표를 구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집권 세력은 당장의 반발이 너무나 부담스럽기 때문에 연금계획에 어떤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전문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1990년대생부터는 국민연금 고갈로 인한 고통이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의 고우림 박사는 1990년대생이 국민연금을 받게 될 무렵인 2054년부터 연금을 내는 사람보다도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일종의 클로스오버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서울경제신문의 선임기자인 권구찬 씨는 좀 더 놀라운 그런 경고를 발신합니다 2042년 이후에 그리고 2088년까지 국민연금 누적적자가 무려 1경 7천조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정부가 하루속히 공개해서 재정축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런 연금위기는 하나씩 하나씩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부터 초저출산세대가 대학에 입학하기 시작해서 학생등록금의 운영비를 의존해왔던 지방사립대학과 사학연금이 모두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와 정명구 영국 런던 보건대학원 연구원은 이날 벚꽃 엔딩과 사학연금이라는 그런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서 올해부터 지방사립대학의 신입경수가 감소가 본격하면서 사학연금의 누적적자가 2024년 3,120억 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사학연금 계획 방안을 시급히 마력을 하지 않으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나라가 미래 재원을 끌어다가 지금 그냥 써버리는 일에 모두가 다 지금 열심이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복지성 예산, 경기 부양 효과가 극히 떨어지는 이전성 지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앞날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이런 전문가들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서 한국은 이미 정해진 길 앞에 연금 재정 위기를 겪었던 국가가 갔던 그 길을 가고 있음을 예상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고 실물 경제가 지금보다 악화가 되면 연금 전문가들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한국인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상기하는 그런 좋은 세미나였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멘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견을 남겨주신 분은 6월 1일 날 방송됐던 뻔뻔함을 넘어서라는 그런 영상을 보시고 상S팍 님이 의견을 남겼습니다 거짓말인 줄 모르고 하는 일종의 정신병의 하나입니다 자기가 하는 말들이 모두 환상 속에서 자기 주문으로 자기화시켜서 내뱉는 말들은 현실이라고 단정지어 말하는 것이니까요 그래도 미국의 누구누구는 그래도 좀 괜찮은 편입니다 저런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해설은 이렇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거짓말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 없도록 양심의 그리고 제 이성의 제어와 브레이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정상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자신이 말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거짓과 참을 구분하기 어렵고 그리고 또 현실과 현실이 아닌 것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거의 병적인 정도로 현실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아주 그럴듯하게 늘어놓는 그런 사람을 아주 드물게 만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사람들은 이것이 그냥 질병의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질병은 정신과의 치료를 요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말을 하지만 그 말 자체가 마치 현실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는데 아주 익숙한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상에스팡님은 현재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고 계시고 이처럼 질문이나 댓글을 남기시면 제가 영상으로 짧게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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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